댄스 뮤직으로 이제 워홀 그쵸? 우리만 끌다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 별로 별로 이렇게 좋아지 않을 거 같은 보컬이 있죠거든요 두 번째 달에 유일한 보컬 워킹함 그리고 몽환 그래서 오늘은 날이 날이기만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다 이렇게 워홍을 시켰죠 그쵸? 제가 선착을 할 테니까 똑같이 해주세요 네 대한독립 만세 아 이거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? 자 대한독립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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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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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